야 냉장고에 뭐 있어? 어머니가 시위게요? 네가 한 번 내 옆에서 서포트해 주면 되지 그러면 편하겠네 양파에 싸기는 밥을 안 해 먹었다는 소리야 음 밥 본부탕 아휴 리험만 보이네 우리 며느리는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할 거야 당신은 일벌레잖아 일벌레 소리까지 들으면서 성질이 확 나더만 자기의 역효과라는 걸 잘 몰라요 그 카루 그가 있으면 어쩌고 그러고 양파 갈고 마늘 가고 생강 갈고 이것이 들어가야 돼 설탕 이쪽 가 뭐 뭐 들어가는 한 번 읽어봐 weapons 웃음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